자 허벤져스 가이드 22년 12월 1일자로 신규로 다시 업데이트가 된 내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번 가장 중요한 게 매크로 마우스 혹은 매크로 키보드 이게 없으면 허벤져스라는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크로 마우스가 없으면 일단 허벤져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크로 마우스나 키보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광목천왕을 뽑았다 광목천왕을 뽑았는데 광목천왕 200레벨에 풀태 215레벨에 풀공명 그 다음에 사주작 청룡이 순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뭐 거블 같은 템을 미리 킵을 좀 해놨다면 좋겠죠 내가 미리 출석체크를 해서 거블 프라마 같은 걸 받아 놨다 그렇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그냥 거블 프라마를 끼면은 만화 걱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킵을 해놨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없다면 풀태 풀공명 사주작 청룡이 순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목천왕 템 세팅이 나왔죠 나온 이후에 풀공명 여동빈 플러스 수오브 5를 맞춰서 풀공명 여동빈과 광목천왕 투격수를 사용을 하는 게 요즘 메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흑련 거울 혹은 원숭이 줄사를 제작을 해서 강허형 세팅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고천극 구매할 돈으로 그 돈 쪼개서 강허형에다가 여동빈을 맞추는 게 요즘 메타다 그 다음에 바람진법 제작 및 풀광을 하셔서 10억 정도로 속성값 5를 올려주기 때문에 바람진법을 깔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목천왕에게 풍백셋을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속성값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속성사냥터인 산미호나 태진에서 사냥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태진 두부대 잡는데 스무스하게 잘 잡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만약 바람정령을 제작을 하지 않았다면 일석이조를 쓰시고 최상금 물바람정령까지 같이 쭉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일조 하시면서 풀백 맹획 제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맹획 최소 보탯은 딜러로 쓸 거기 때문에 800 이상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노가다를 해서 맹획을 뽑았어요 우리가 맹획을 뽑았고 맹획 역시 마찬가지로 사조작, 청룡이, 풍백셋까지 껴줍니다 그러면 지금 삼격수가 됐고요 삼격수인 상태에서 광목천왕 고창극을 사줘서 광목천왕 데미지랑 이동속도 추가로 더 빠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대이덕명황까지 제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이덕명황 추가되면서 사격수가 되겠죠 사격수가 되면 대이덕명황도 마찬가지로 사조작, 청룡이, 풍백셋까지 껴주면 사격수에다가 풍백셋까지 세팅이 다 돼서 속성까지 다 챙겨준 모습이고요 13번에 아직 안 샀던 광목불을 맨 마지막에 챙겨주면서 속성과 맞춰주시고 딜러들 반고셋까지 맞추면서 풀 외변을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만약에 각성 아르조나를 내가 뽑지 않았다면 이 정도쯤 왔으면 각성 아르조나를 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항강용으로 그 다음에 15번으로 항삼새명왕을 뽑는 걸 추천을 드렸어요 항삼새명왕을 뽑거나 아이라바타를 뽑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항삼새명왕을 뽑으면 좀 더 좋은 게 사냥에 좀 더 안정적이야 확실히 메인 도발 탱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라바타보다는 항삼새명왕을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약간 딜뽕의 미친 새끼야 나는 딜 딸리면 절대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아이라바타를 뽑으셔서 아이라바타까지 딜러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라바타까지 뽑았다 싶으면 혹은 항삼새명왕까지 뽑았다 싶으면 각성산문까지 쉽게 사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2차 던지기 되어 있고 애들이 경험치가 꽉 차있다 하시면 요정도까지 세팅하셨고 나서는 말레 확장 바로 뚫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러들 말레 확장 다 뚫어주면 될 것 같아 세마리겠죠 세마리 맹획, 데이더, 광목이겠죠 세마리 뚫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삼새명왕, 아이라바타까지 다 뽑았어요 나 지금 다 뽑았어 그 다음에 이미 각성산문 잡고 있을 거고 말레 확장도 어느정도 되어있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16번까지 왔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번 22년 4분기 패치에 데이덕명왕이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데이덕무기를 17번 정도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아이라바타 이후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17번 데이덕명왕무기 데이덕 속성값 5 증가 광목천왕 속성값 5 증가 광목천왕 체력값 증가 그 다음에 데이덕무기에 붙어있는 뭔가 추가적인 데미지 증가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편의성 증가 그런 게 붙어있겠죠 뭔가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붙어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라바타랑 데이덕무기랑 뭘 먼저 해야 될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라바타가 주는 15의 저항가 그리고 아이라바타를 딜러로도 쓸 수가 있는 점 그런 점을 평가를 했을 때 라바타의 가치가 좀 더 높은 거 같아요 물론 라바타가 데이덕무기보다 가격이 2배는 더 비쌀 거야 2배는 더 비싸지만 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라바타를 먼저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라바타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데이덕무기를 가는 걸로 물론 여기서 내가 또 꼬았어 내가 라바타를 먼저 갔어 그럼 라바타를 먼저 갔으면 항삼새가고 데이덕무기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데이덕무기 17번에 가고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딜러들 사하마주작깃 그 전까지는 사주작 청룡이를 끼고 있다가 이제 이 정도쯤 와서 사하마주작깃으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는데 물론 내가 이제 그 전에 출석책으로 받은 기간제 아이템이나 거불 아마템이 있다던가 그러면 대충 그런 거 껴가지고 좀 더 좋은 세팅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18번에서 딜러들 사하마주작깃 혹은 그와 대충 동급인 뭐 주작깃이 변화만 상관없습니다 주작깃이 변화마나 사하마주작깃 그 정도급에 세팅을 해주면 이제 조금 더 딜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층진 10강 여기서 애들 템 세팅도 됐고 그 다음에 딜러도 4마리 내지는 5마리 정도 됐을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 외에 부분에 있는 층진 10강까지 그냥 때려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 초선, 보크텐, 부동명 셋 중에 하나를 가고 본인 취향대로 초선, 보크텐, 부동순으로 가되고 보크텐, 부동, 초선순으로 가되고 나 초선 넣는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초선 빼버리고 보크텐, 부동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수 아니라고 적어놨어요, 초선 근데 초선 같은 경우는 보스 몬스터 잡을 때 만화 회복해주는 용도 혹은 도전 모드 아니면은 뭐 설화 이런 컨텐츠 찬양 외 컨텐츠에서 만화 회복 옵션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초선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크텐 같은 경우는 상제 몹 잡을 때도 쓰고 보스 몹 잡을 때도 씁니다 추가 데미 그러니까 dps를 올려주는 용도로 보크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저항각 15에서 20으로 5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부동명도 다격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명을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뭘 올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 3개 정도를 추가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까지 다 했어 그러면 바지라오 패시브로 데미지 9.5% 정도 올려주는 바지라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맹횡 무기에서 무신 광목에서 도깨비불 뭐 이런 거 세팅 같은 거 하셔가지고 애들 템 세팅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번에 주작끼리 천기 변광목이나 삼아마 천기 변광목 여기다가 플러스로 끈천국 정도까지 추가를 해주시면은 거의 세팅이 끝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천기 변광목에 뭐가 붙어있냐면은 데미지 2% 플러스 체력 512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꽤 커요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주작끼리 변암하를 내가 끼고 있었어 주작끼리 변암하에서 주작끼리 천기 변광목으로 올라가잖아요 데미지 차이가 눈에 바로 띌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세팅 전 단계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아요 내가 삼아마 그러니까 아마 갑투 천기 변광목에 아마 반상까지 끼시면은 삼아마 옵션 천기 변광목 옵션 이렇게 두 세트가 붙거든요 이게 정말 효율이 좋아요 아 물론 가성비는 안 나와 가성비는 여기서부터 따지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사실상 넘어간 단계고요 고래템 중에서는 정말 옵션도 많이 붙어있고 총 세트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천기 변광목 광목 유저들 입장에서는 허벤져스 입장에서 천기 변광목 굉장히 추천합니다 비싸지만 돈값 하는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기 변광목 달고 이 이후에는 만약 26번까지 둔다면 사실 여기서는 풀광목밖에 없죠 사실 25번에서 26번은 바로 풀광목 광목 반상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북두가 붙겠죠 아마 힘격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는데 제일 좋은 건 역시 라바타나 부동 같은 경우는 옵션 스탯 합으로 봤을 때는 천추풀왕제 황반상이 제일 좋아요 라바타 부동은 천추풀왕제 황반상에다가 지력 스탯으로 더 찍어주시면 되고요 중남 같은 경우는 변화마 같은 지력 스팅을 껴준 다음에 올힘하고 힘천장을 하는 게 총 세트 합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탬으로 지력을 챙기기 더 좋습니다 광목 천왕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원래 육광 10충이거든요 육광 10충이 맞는데 초반에 이렇게 쓰면은 원격수 나거나 투격수일 때 딜이 좀 안 나와서 레벨업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본이 빵빵한 경우가 아니라면 10광풍 이후 육충돌을 키우다가 격수가 3마리가 됐을 때 봉기술 사용해서 육광 10충으로 바꿔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육광 10충으로 키우든가 참고 키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성을 두 가지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2차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2차전직을 내가 좀 빡빡하게 하려고 한다 하시면은 여동빈, 광목, 강허영의 가가를 그리고 각, 돌, 혹은 대위덕으로 공중 모범센터를 잡고 빙벽으로 벽을 깔아서 뭐 이제 유방 뭐 이런 애들까지 패시브까지 있으시면은 2차전직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가 물론 여기서 더 타이트하게 가면은 뭐 더 빼도 돼 광목 없어도 돼 여동빈 원격수로 잡아도 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타임어택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가 일반적인 유저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전직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캐 전직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 남자랑 인도 남자 두 가지로 하는데 거의 10중심은 중국 남자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남자를 써서 중국 남자가 올려주는 풍속성, 속성갑 5 그리고 본캐가 깎아주는 저항각 10 중국 남자 자체가 데미지가 엄청 높아요 힘 천장을 써주면 데미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석성 보스를 잡을 때는 오히려 인도 남자부터 더 낫다 라는 평가가 요즘 평가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중남이 오히려 정석성 기준으로 더 낫다 그래서 정석성은 중남 정석성 외에 내가 원한신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데 원한신 속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을 잡고 싶다 하시면은 인도 남자의 크노이치 조도를 사용해서 챗봉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보스 잡을 때는 이제 인남을 사용을 한다더라 한하더라 해서 중국 남자나 인도 남자 보통 둘 중 하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벤져스 사냥터인데 이제 저렙일 때는 200레벨이 미만일 때는 소탕령이나 벼락에 참고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더 생겼네요 지금 제가 안 넣었는데 벼락에 사령술사라는 몸이 나왔죠 275에 48만입니다 48에 타저 275 무면기 전 갈 수 있는 초보 사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렙 광목이나 저렙 여동빈이 갈 수 있는 물론 여동빈은 저렙 여동빈은 좀 힘들 것 같고 저렙 여동빈 플러스 광목이라던가 저렙 광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동빈 플러스 강허영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가는 중간 단계 무면기를 가기 전에 중간에 생긴 사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한 215정도까지 키워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기 무면기도 이제 전통의 저렙 상터죠 200에서 215정도 풀테키면 잡히긴 잡히거든요 무면기도 그래서 여기도 있고 무면기 위에 삼미호가 있고 삼미호 위에 태진이 있고요 태진은 삼미호보다 더 세다 태진은 이제 패시브도 필요하고 타저 패시브도 필요하고 이런 것 좀 해서 조금 더 세다 대신 심정 드랍한다 그 다음에 검은상단 치우사라는 상터가 있는데 치우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 드랍템이 추가로 더 생겼지 않았나요 이거? 은장식 팔찌가 퀘스트 아이템으로 들어가고 뇌의 인장이 지금 비싸졌죠? 뭐더라? 뭐 때문에 얘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은장식 팔찌 하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모르겠네 아마 퀘스트 아이템으로 템 드랍한다고 해서 좀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상단 치우사가 거구기보다 훨씬 나아 뇌전주 걸립니다 검은상단 치우사는 뇌전주가 걸리기 때문에 딜러 두 마리에다가 강허형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해요 뇌전주가 통하기 때문에 쉬운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경험치 약간 몰빵이야 그래서 나 돈은 많은데 레벨을 좀 빨리 하고 싶다 하시면 검은상단 치우사 나쁘지 않은 상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려산 정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색결정 가루가 비싸졌을 때 나 허벤이지만 오결과 케어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상터고 경험치도 나쁘진 않아요 경험치도 나쁜 상터는 아니기 때문에 광려산 정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치우사랑 광산 정상 그 위가 백안기인데 백안기는 최소 3딜러에다가 서브탱 이게 이제 최소 커트라인이고 웬만하면 그냥 딜찍도 가능한 스펙으로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사냥하는 게 좋은 같아요 막 어거지로 가면은 힘들어 어거지로 가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펙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백안기랑 별 차이 없는 요즘 호선미랑 호선미랑 요즘 사실 보스몹도 아니고 그냥 상재몹이던데 개인적으로는 백호서브 기준으로 사양터 가치가 이제 드랍템인 황반의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뇌구도 요즘 조금 올랐지만 뇌구도 사실 그렇게 비싼 템은 아니죠 한 4억 5억 정도 하던데 요즘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치를 일단 너무 안 줘 호선미랑 경험치 너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사실 그냥 럭키 수미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요즘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상재몹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럭키 수미산이야 그 다음에 호선미랑 위가 백면 구미호 백면 구미호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마 각산문 정도 잡으시는 분은 백면 구미호도 쉽게 잡으실 거예요 각산문이랑 백면 구미호가 거의 동급 사양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증장허리띠 드랍합니다 그래서 증장허리띠 가격 보고 좀 비싸다 싶으면 뭐 비싼 레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나 스펙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백면 구미호 정도 가끔 정도 가볼 만한 사양터 같고 그 다음에 뇌식기 뇌식기가 각산문 반 단계 정도 낮은 사양터인데 여기는 극마저 메인 탱커가 없으면 아예 못 가요 웃긴 게 각산문보다 더 약하지만 각산문은 노탱 사냥이 되는데 뇌식기는 노탱 사냥이 아예 불가능해요 그게 약간 좀 웃긴 것 같은 근데 사양터 자체는 실제로는 반 단계 더 낮은 사양터는 맞고요 범자섭한 만화 청룡투납 청룡반지 요런 거 드랍하고 대신 공중몹 섞여서 나온 그 다음에 꿀사양터라고 하는 각산문이죠 각산문에 여기는 최소 스펙이 3딜러 플러스 라바타 라바타 파동 3격수거나 아니면은 4격수 맞추고 라바타 없이 항삼세 정도는 되시면 각산문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클리어 타임이 11초 정도가 나오면 12초 이하로 끊을 수 있다 두 부대를 그러면은 노탱 사냥도 되긴 돼요 대신 산문이 점프를 해서 좀 불안정해 잡히긴 잡히는데 좀 터질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수익도 좋고요 경험치도 좋고요 레어 아이템까지 삼박자가 다 맞는 개사기 사양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보다 더 사기인 곳이 어디냐 각산문 개사기 사양터인데 지금 현재 각산문 뺨을 그냥 갈겨버린 사양터가 어디냐 도사각 각산문에서 그 위 사양터인데 물론 여기는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각산문은 뭐 아이라바타가 없다던가 항삼세가 없다던가 뭐가 없어도 잡혀 뭐가 없어도 잡히지만 도사각은 뭐 하나 빠지면 그냥 아예 사냥이 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도사각 같은 경우는 체력 150만에 타저가 무려 335고요 경험치는 41만에 속성값이 90이라서 뭐 하나가 빠지면 안 잡힌 상태예요 광무천왕에 전투화를 드랍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간당 수익도 굉장히 높고 경험치도 각산문보다 높고 현재로서는 허변에서 최고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 여기는 최소 2차 중남이 포함된 사격수 에다가 뭐 항삼세 항삼세나 야차나 요정도는 있어야 사냥 커트라인 시작이 그거야 그냥 뭐 하나가 없어 그러면 나가리 최소 사격수 2차 중남 포함된 사격수 플러스 항삼세 혹은 야차 여기다가 라바타 까지 있으셔야 사냥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스몹으로 따졌을 때는 요즘 일반인들이 조금 관심 가질 만한 사양터가 악몽기랑 발로 정도가 있겠네요 악몽기는 악정 악몽에 정숙해러 가는 곳이고 발로는 바반 악정 정도가 있겠네요 악몽기보다 발로가 더 높은 사양터다 물론 두 대 기준으로 요런 보스몹도 있다는 거 허벤제스 유저라면 요즘 관심 가져볼 만한 보스몹은 요정도가 있다 그래서 가이드랑 2차전지기랑 사양터까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그거만 추가로 해줄게 저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악몽기 두부대는 도사각보다 살짝 쉬운 느낌이고요 뭐라 해야지 데미지가 도사각 잡히면 어렵지 않아 악몽기는 도사각이 잡히면 어렵지 않고 발로 두부대는 도사각 잡혀도 살짝 어려울 수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발로는 조금 더 어렵고 도사각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악몽기는 살짝 아래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보스몹이라고 나왔을 때는 보스몹인지 상대모비랑 거의 비비거나 조금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쉽진 않은데 쉽진 않은데 거의 동급 내지는 약간 낮은 느낌이고 반음 낮은 느낌 발로는 살짝 더 높은 느낌 실제로 더 높긴 해 얘는 실제로 갱 높아 때문에 도사각이나 잡히는데도 발로는 어렵더라 도사각 잡히니까 악몽기는 나쁘지 않겠네 어렵지 않겠네 그 정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끝 서벤져스 가이드 최신편 개정 끝